A의 와이프, B의 아들. 게임은 시작됐어. 어디로 가든 네가 선택하는 거야. 내 새끼 죽인 그 놈들. 내 손으로 때려 죽이기 전까지 난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. 당신은 강우현 씨를 절망 속에 빠뜨리러 했지만 곧 당신이 그 절망에 빠질 거예요. 고 형사님, 저는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.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고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쳐야 합니다. 야, 너 뭐하는 짓이야? 김대서 기자가 연락이 안 돼요. 그놈들은 진짜 악마들이기 때문입니다. 우리 사장님! 이상하지 않아? 확실한 증거인 우리 둘까지 살려둔 채 말이야. 오, 안 돼! 대한민국 전체가 그놈들의 사냥터가 된 건가? 여긴 내 헌티인 거야, 헌티야.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약속했거든. 날 때려 죽이겠다고. 안 돼! 1mm. 우리가 완전히 놓친 1mm가 있었어요. 이 집 중 구경해도 될까요? 별로 힘들었습니다.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안 돼,ást! 네. 안녕!